사이즈 역시도 두 가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일단 미끄럼 방지 웨이브가 한 번을 쫙 잡아주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턱이 두 번을 잡아주니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죠? 게다가 공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360도로 통풍이 되는 통풍 홈까지 있으면서 얘가 똑똑하게 손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넣고 빼기가 이렇게 쉬워지는 거고요. 싹 옆으로 돌려보면 12cm 정도 되는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7, 8cm 정도 되는 힐까지도 정리가 간편하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한 번 볼까요? 이렇게 당겨 보여도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는 견고함 이게 바로 폴리프로필렌으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.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빵 뚫리는 기분 한눈에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스캔이 다 되니까 신발 찾느라고 시간 속마시는 필요가 없고요. 디자인별 사계절별 기능성으로 한 번 쫙 정리를 해주시면서 빨리빨리 자라나는 아이들 신발까지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남편은요. 신발 어디 있는지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내 신발 찾아 좋아하는 남편까지도 신발 찾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힐까지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 게다가 넣고 빼기가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50켤레 넣었는데도 남아요. 한쪽 보관할 공간에 한 켤레가 보관이 되니까 여기 캠핑용품이나 아니면 전동 공고 같은 거 깨끗하게 보관하시면 되고요. 비싼 신발 있으시죠? 어디 보관하세요? 보통 옷장입니다. 박스째로 보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박스에 어떤 신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. 통통이 안 되니까 얘들이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렇죠. 건조되고요. 심지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습기 차잖아요. 기왕이면 신발까지도 숨을 쉬게 이렇게 더블앤더블의 신발 정리대로 정리해보시면 신발이 손상이 줄어들겠죠. 거기에 세모나 가죽 부츠는 어떡해요. 이렇게 1 플러스 1 더블 세트 하시면 저희가 신발 정리하실 수 있는 부츠 키버까지 드리니까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십니다. 고객님 우리 집이 운동장처럼 넓다면 이 제품이 필요가 없는데 아침부터 전쟁 지르셨잖아요. 이 기회에 잡아가시고요. 보세요. 구두 몇 켤레 보관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더블앤더블은 여유 공간이 확보가 돼요. 그럼요. 세 켤레 똑같이 들어갔는데도 공간이 남았죠. 아빠의 큰 신발 두 켤레밖에 보관을 못했는데 두 배로 수납 가능하십니다. 공간 회름도 200% 만나보세요. 두 켤레가 아니라 네 켤레 두 배로 수납이 가능하세요. 흙먼지 묻고 장마 때문에 오염되고 이염된 신발들 손상 최소화해드릴게요. 그럼요. 정리만 했더니 신발이 눌려지고 변형될 걱정이 줄어들겠죠. 민정 씨 나도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은데 이거 비싼 거 아닐까요? 아유 한 개당 가격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 한 개당 689원 꼴. 사실상 우리가 음료 하나 산다고 해도 요즘에 천 원짜리 한 장으로 사실 어려워야 하는데 689원 꼴에 가능하세요. 한 세트에 만 원만 추가하시면 완벽 더블 세트가 가고요. 이 원 플러스 원 세트 구매하시면 신발 정리대 10개 부츠 키퍼 2개까지 총 52개가 갑니다. 35,820원 신발 한 켤레 못 사요. 장 한 장 못 잡니다. 심지어 개당 689원 꼴 신발끈 한 쌍 못 사는 가격으로 우리 집 신발장 200% 활용해보세요. 자세히 가요.